하나, 둘, 셋! 늑대야, 늑대야! 너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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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! 왜? 무슨 일인데? 세상에, 총총이가 그 커다랗고 그 묵직묵직한 묵직이 팽이를 가지고 오고 있어! 뭐? 묵직이 팽이? 나 빨리 숨어야겠는데, 어딨지? 숨을 때가, 어디 숨어야 돼? 그날이야! 네가 또또로 맞을 날! 안녕, 숨어야 돼! 야, 니 다비큐 말아, 다비큐! 이번엔 니 차례다! 니도 너를 확실하게 끝장에 내주지! 옥상으로 돌아온다! 왜 그래, 뚱뚱아! 우리 친구잖아! 이러지마! 늑대야, 미안하지만 냉정한 이 블레이드 세계에선 친구 같은 건 없어! 자, 지금부터 우리 학교의 지옥의 블레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! 그럼 내 권, 내가 공격한다! 이리 간다! 나! 방울아 무한핵관옹! 으윽! 신속하관옹! 간다! 망위처럼 다다란! 무허허 estadowneyed! 하하핳 하하핳 별것도 아닌 녀석이 까불고 있어 그런 쓰레기 같은 띵이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런 멍청한 녀석 하하핳 아 그 그래서 다음번에 싸울 때 꼭 이길려고요 그래 뭔 소리 이길 건데? 아 별 수 없어요 천만원만 주세요 그래 여기 있단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꼭 이겨서 우리 늑대 가문을 지킬게요 다녀올게요 하하 여기가 그 전설의 팽이를 판다는 그 블레이드 판매점인가 좋아 여기서 굉장한 팽이를 사고 말겠어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팽이를 사러 왔어? 네 저는 친구한테 팽이를 져가지고 아주 혼준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팽이를 사러 주고 친구를 이겨줄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구나 그러면 대충 이거 뭐 음 뭐 이거 살래 만원짜리? 아니요 이런 거는 제 팽이보다 안 좋아요 좋은 거 보여주세요 좋은 거 좋은 거? 뭐 또 10배 비싼 이 이거지 이거 이 10만원짜리 팽이 아니 뭐 이거 보라돌이 뚜비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악할 거 같아요 싫어요 아 이것도 싫어? 네 아이 그거 참 깐깐하네 그래 이건 어때? 맛있어? 뭘 맛있을려고 먹어요 팽이를 이런 거 말고 센 거 보여달라고 해요 센 거 센 거? 네 아이 그럼 센 거 딱 하나 있지 그러면 그 너 오버워치 알지? 네 오버워치에 그 겐지가 표창 날릴 때 이 팽이를 썼어 이거 어때? 이거 뭐예요? 크기만 크고 별로 멋도 없는데 이게 멋이 없어? 네 아이 그러면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딴딴한 게 뭔지 알아? 뭔데요? 다이아몬드보다 더 딴딴한 게 있어요 이거야 어? 이건 어때? 어 이거 약간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별로예요 이게 별로야? 네 멋이 없어요 이 자식이 들으면 깐깐하네 그러면 그러면 그거 어때? 속성 있는 팽이는 어때? 어우 좋죠 좋죠 얼음 속성이랑 불 속성이 섞여져 있어요 바로 이 팽이지 어? 이거 뭔가 내 거랑 좀 비슷하게 생긴 거 같은데 어 좀 비슷하게 생기긴 한데 아이 근데 이 친구가 좀 다른 게 좀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돼? 냉동실에 좀 올려놨다가 아니면 또 화덕에 좀 불 좀 데워놨다가 그렇게 해야 돼 아이 그러면 싫어요 관리에 귀찮단 말이에요 아이 아이 드럽게 깐깐해 그럼 이건 어때? 어? 어? 이거 퉁퉁이 팽인데? 아이 퉁퉁이 녀석 여기서 샀었구나 어쩐지 이거 얼만데요? 이거? 10만원? 500만원? 500만원? 아 비싸네 어쩐지 세더라 근데 아저씨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고 상관없으니까 좋은 팽이를 보여주세요 훨씬 더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더 좋은 팽이? 네 그렇다면 딱 그 팽이가 하나가 있지 전설의 팽이 선택받은 자들만 살 수 있다는 전설의 팽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볼래? 볼래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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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스럽게 따라와야 된다 어 알겠습니다 발소리도 내면 안 돼 네네네 조심히 오오 조심히 바로 이걸 안다 오오오오 이 팽이는? 그래 이 팽이는 4대 신수 중 하나가 깃들어져 있다는 늑대의 팽이 즉 울풀가득이 뚫어져 있다는 전설의 팽이지 하지만 이 팽이를 각 가지기 전에는 아주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단다 선택받지 못하면 신수의 힘을 발동하지 못해서 만원짜리보다 더 약한 팽이가 되어버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만 살 수 있는 전설의 팽이라고 불리지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? 그래그래 만지더라도 100만원을 해야 한다 헉 시끗을 만져버려 돈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래그래 자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아저씨 그래 오오오 오오오오!!! 뭐야 뭐야 아니 이럴수가 빛이 나잖아 팽이가 팽이가 outs 팽이는 내꺼야 아저씨 잘 있으쇼 돈 다 가져가 이럴수가 전설의 폐기나 전설의 폐기를 맞춘 사람이 생겼어! 자랑해야 돼 뉴스야!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! 야 테테가 왜 네 친구인 김 리안은? 왜 학교에 안 오는 거냐 말이야! 아니 리안은 근데 왜 날 때려? 리안은 없으니까 널 때리는 거 아니야! 막기 싫으면 나보다 팽이를 더 잘하던가! 리안은 팽이 모서리에 관자놀이를 맞아서 전치 사주라고!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! 어? 옥상으로 따라와! 저 뭐야? 가소로운 녀석 같으냐고 갑자기 뭐 팽이 부서였더니 정신이 나갔나? 지금 나보고 옥상으로 한 거 맞지? 맞아! 이 자식아 정신이 나갔나? 한번 따라가주마! 좋아서 베이블레이드 세계는 냉정하지! 심판도 출려! 자 지금부터 지옥의 베이블레이드 대결을 시작합니다! 더 이상 네가 친구들은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혼주를 내주겠어! 너 그저는 팽이는 잊고 말하는 거냐? 마음 없잖아 팽이 산 거 아니지? 두고보면 알 거야! 자 그러면 베이블레이드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다들 규칙이 바뀐 건 알고 있지? 네! 지는 사람은 학교 룰에 따라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! 자 그러면 베이블레이드 대결 시작합니다! 자 그러면 베이블레이드 대결 시작합니다! 나와라! 단단한 바위블레이더! 나와라! 울프레전도 블레이드! 아니 뭐야 이 자식 그냥 팽이가 빛이 나고 있어 이 자식 뭔 짓을 한 거야 가자 주워 없어 세상을 피로 물들여주도록 하자 메시오 스톡 뭐야 팽이의 데미지를 받았잖아 이럴 수가 있나 뭐야 무슨 짓 팽이 뭔 짓을 한 거야 질 수 없다 나도 간다 방어를 무한 핵 가동 신속한 가동 간다 바위처럼 단단한 혐오스 이럴 수가 꿈쩍도 안 하잖아 뭔 짓거려 한 거야 너 도대체 내 녀석의 팽이는 우대 울프 레전드를 이길 수 없다 멍청한 녀석 이럴 수가 그럼 나도 이제 PSR기를 쓴다 네 번의 말로 내가 이기겠어 좋아 그럼 나도 내 진짜 필살기를 보여주지 자 간다 야 간다 말하는, LAN %%%&%&%%%&% !%%%%%&%%%&%%?!%%&%&%&%%% podob%&%%&%%&%%&%!%&$%&!%&%ido!$%&%&%&%$%&%&%&%%&%$%&%&%&%!%%%&%&%%&%%&%%&%&%%$%&%&%%&%&%&%%&%&%$%&%&%%&%&%&%&%&$%&%壯시miyorく 내게 dishes 감사합니다.